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농자입니다 캐나다에도 어느덧 단풍의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올해는 전세계를 강타한 그 녀석 때문에 여름에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아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용해 온타리오 북쪽으로 단풍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풍구경을 시리즈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첫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조지안베이에 위치한 킬베어 주립공원입니다 토론토에서는 400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 정도 이동하면 페리사운드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무스코카를 지나는 지역부터 고속도로 양옆으로 단풍과 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거리구경만 해도 지루하지 않게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킬베어 주립공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